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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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치웠대서 내놓치웠죠 어떻게 공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치웠대 지금 다 당절이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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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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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치웠대 진짜 거기 계속 있었어 왜 안 돼 호카우훈련이네 호카우훈련 어? 아유 아유 아니 아니 아유 진짜 춥네 자 나는 하나도 안춥다 타비패딩 입어가지고 자 인사부터 드릴게요 굉장히 힘들어, 하나 둘 셋! 크리시스! 아, 다 춥다. 왜? 괜찮은데? 여러분, 춥다 보니까 진짜 추운 거예요. 다같이 일어나서 스쿼트 같이 준비할까요? 그럼, 바테라고 해봐. 그냥? 그냥 막퉁이다! 와, 추워. 나, 나, 나... 어떻게 해, 이거? 나 지금 롬태드 입는 거 되게 민망하다. 스테이 너무... 스테이 좀 따뜻해. 나 털어지고만 이게 오늘도 가는 거구나 벗어달라고? 나 이거 이리 가져가 와아 진짜 둘 수 있어 진짜 둘 수 있어 진짜 둘 수 있어 고마워 이번 임끄리우라고 해서 좋아요 아 근데 오늘 엄청 많은 스테인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버렁차고만 하죠 그러면 우리 한 두 눈 정도만 우리가 락스타로 합격을 했으니까 소감을 한 번 빠른 번도 어떨까? 아 좋아요 그럼 3인 싫어하잖아 아 그래 그럼 너가 해보자 자 화창빈 하나 둘 셋 락! 하나 둘 셋 슛! 아 스루시카 아차다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없겠다 아 스테이 해달라고 그럴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 둘 셋 타! 롤? 아 락앤롤이 아니구나 타! 타 타요? 타 타 타 아 나 생각났어 생각났어 아 대박 마지막 기회를 한 번뿐이야 내가 한 번뿐이야 내가 한 번뿐이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락! 락! 락스타는 나지 하나 둘 셋 슛! 아 스트링키즈 스킨에게 아 로 시작했잖아 아 로 시작했잖아 스트링키즈 스킨에게 하나 둘 셋 타 타 타 올라타 타 타 타 타 타 때문 하나 둘 셋 자다가 다른 걸로 시킬까? 네 스태이로 시켜야겠다 자 하나 둘 셋 슯! 갑자기 들어오니 legacy 태 태 태해 진짜 왜 그러냐? 아 ton학 때부터 올해 만나본편이란거지 이런 말이야 많이 준비하자 형씨 많이 찢어지긴 했어 진짜 찢어지긴 했는데 어? 아 네 형 우리 오늘 스킬의 서른을 한번딩 들어서는 소원 들어주러 왔어요 스케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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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당황스럽게 좀 추워보았어요 아주 귀여운 가방이 있는데 여기에 스테이 소원이 장택 들어가있어요 오 귀엽죠? 오 되게 많네요 소원이 자 여기 소원으로 나이스 누룩 그럼 찬이 형 쪽부터 가자 찬이 형 쪽부터 나이스 누룩 갈까요? 아이 영화 삶은 거? 아니 더 볼게 안 될까? 영화야 지금? 와 진짜 겨울이네 상대대 몇 도까지 내려왔지? 팥둥 대 휘봉 대 피이붕 피자, 피이붕이 뭐야? 피자다 요즘 붕어빵 피자가 들어 있어? 야 이거 무슨 생각이야? 그거 다 좋아해. 피자 주세요. 피자 주세요. 피자가 있어? 맛있어요? 어디서 팔아? 나한테 목말라. 어디서 저 커피 마시면 안 되나? 코초코? 다 마셨어요? 아니야. 얼어 주세요. 얼두가. 저 이거 뽑았는데요. 팝봉 대 수봉 대 피봉입니다. 팝빙수 피자 붕어빵 아니 팝빙수래요. 죄송합니다. 팝봉어빵 그리고 피자맛 붕어빵 선생님은 뭐가 좋아요? 팝! 맛있죠? 오케이. 그러면 피부! 피부! 멋있죠? 그리고 민트초코봉어빵! 진짜 나쁘지 않네. 나 좋아. 나쁘지 않네? 저는 시우고인 것 같아요, 시우고, 저는 시우고인 것 같아요. 팝콩이죠. 아, 저도 팝콩입니다. 저는 뭐 사주는 걸로 먹습니다. 저는 이걸로 고민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둘 다 사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팝콩이에요. 그냥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나 팝콩, 시우고, 피봉. 셋 다? 하나씩 맛보야겠어. 그럼 머리부터 드세요, 꼬리부터 드세요? 저는 꼬리부터 먹습니다. 머리부터 먹는다, 손. 왜? 꼬리부터 먹는다, 손. 왜? 나는 신경 많이 쓰신다, 손. 난 그냥 나왔던 순서대로. 이렇게 꺼내는 순서대로 하죠? 덜 뜨거운 데부터 잡지? 대부분 머리부터 이렇게 집어넣지 않나? 아니, 머리가 처음에 엄청 뜨거워. 꼬리도 뜨거워. 꼬리가 더 뜨거워? 꼬리가 더 바삭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먹는 거리부터 먹어야지.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지. 샴푸한 거를 마지막에 먹는 거야. 맛있겠죠. 맛있겠죠? 뭐라고? 뭐라고 못 들었어? 찬이 형이 밑에 꼬리가 바삭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근데 그거로서 먹는 게 더 맛있겠다. 나중에 흔적해지고. 아, 그렇죠. 흔적해지고. 다음 곡 뽑을까요? 아, 뭐야? 다음 곡 뽑을까요? 아, 다음 곡 뽑을까요? 아, 다음을 늙은 순이야? 아, 이거 늙은 순이야? 아, 이거 늙은 순이야? 너 왜 그래? 자, 읽어볼게요. 우선 승민아, 사랑해. 자, 오늘 TMI 좀 알려주세요. 스키즈 롯스터 활동 화이팅. 아, 푸치마이파이 축복하세요. 오늘 TMI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오늘 TMI, TMI. 오늘 TMI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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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아, 저 사도 끝나고 여섯 시간 반이까지 왔습니다. 와, 굉장한 TMI죠. 진짜 TMI.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자라. 오늘 들어가서 자라. 숱자라. 저는 말이죠. 오늘 선옥이 끝나고 운동해서 준비해 주는 리노대기실에서 꿀잠잤습니다. 한이랑. 둘이 같이 잤어요. 같이 잤어요. 같은 방에서 따로 잤어요. 같은 방에서 따로 잤어요. 같이 잤어요. 같이 잤어요. 맞아요. 저는 TMI였거든요. 좀 전에 이제 아직 공중에서 저희에게 텀블러를 선옥하는데 제가 제가 TMI였을 때 같이 사진 찍어서 저는 선물하면서 새우탕이 반말하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TMI 오늘 그 시간 조금 돼가지고 그 챌린지를 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그 우리 니즈 그 챌린지는 졸피했습니다. 지금요? 호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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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너무 추우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왔네요. 죄송해요. 자 그럼 오늘 또 TMI 말해보시는 멤버가 있나요? TMI 말해보십니다. 먼저 아 오늘 맞네 현지 현지 여러분 그전에 스민이 TMI 말하고 있었으니까 조금만 집중 좀 해주실까요? 스민이 TMI 스민이 언제 왔어? 아 살짝 삐져가지고 아 왜 삐져요? 아 오늘 소선 조카 마치고 메이크업을 찍은 다음에 오랜만에 마스크 택을 올려놨어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삐졌어? 아 역시 T형이다 라이프라고 또 다음 다음 얘니 TMI Messenger 오늘 승민이 형이 커피 타달라 해서 커피 타줬습니다. 아 진짜 따뜻하다. 라이가 오늘 김승민의 커피 were 타줬습니다. 오 결혼해 ers 결혼해 진짜 결혼하면 사우냐고 있어? 저희는 파우더 했어요 장빈이 형 TMI 말했나? 저는 오늘 TMI 오늘 제가 롱패딩을 챙겨 입고 나갔어요 롱패딩을 세탁실에 맡겼어요 원래 털이 있거든요 왜 사라졌어요? 아 맞네 원래 털이 있었지 그리고 국내 집에 있어요 이거 할 거 참 부탁을 제가 얘기해 봤는데 분명히 있었어 따로 알아서 그렇지 이따가 참고 TMI 다 얘기했나? TMI 다 얘기했나? TMI 얘기도 했으니까 현진이의 길티 챌린지 보여줄까요? 길티 챌린지 보여줘 TMI 얘기했잖아 그리고 길티 챌린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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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 서창비 서창비 섹시 다이너마이트 성내동 족제비 섹시 다이너마이트 성내동 족제비 경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네? 아 길티 챌린지 보여줘 방금 한거에요? 스키즈 챌린지 스키즈 챌린지 뭐요? 위시가 저하고 참고 있어요 하하하하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스키즈 챌린지 음악 계속해 주세요 사랑해 나과싶다 이거 따뜻해 아주 따뜻한 메세지네요 따뜻해요? 쓰지 않고 따뜻해 아 그래요 그래요 축제 안아주고 싶다 어떻게라 승민씨 진동룰 선배님 콘서트에서 큰 박련받은 승민 선배님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승민아 불러와라 승민아 불러와라 승민아 불러와라 뭐 상태 괜찮아요? 해보죠 바로 들어가거라 잠깐만 말해 아 뭐 어떡하냐 3 2 1 2 2 2 3 2 2 2 3 3 2 2 3 2 3 3 3 4 3 3 4 4 4 4 5 4 5 잘한다 노래방인 줄 알았어요 노래방 리플레이 4 4 3 3 아 또 승민아 잘한다 4 4 4 4 4 4 4 5 5 5 5 6 5 6 9 6 10 10 5 9 6 5 5 7 6 7 8 9 7 여긴 스윙백 챌린지 하고 있고 너무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 되게 힘들어요! 하체... 뭐라도 불러봐라 미안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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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곡 받을게요! 추천곡! 추천곡 있나요? 젤리파이스 고백 알아? 아.. 아니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미안해 이 남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이 이현아 가사 좀 그렇다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잘 어울리는 거라 여러분 이현이 고객 받아주실 건가요? 고마워요 그러면 다른 또 다음 질문 한 번 더 다음 질문은? 동갑 늙은이 나 동갑 늙은이? 스테이에게 붕어빵 패배로를 팔게 된 스키즈 각자 얼마에 팔 건가요? 우리가 부텍이한테 붕어빵이랑 패배로를 팔아야 돼 어? 아 공짜라고? 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원가가 얼만데? 아 반드시 원가 원가를 얼마나 원가 역시 나 정매하네 원? 원가? 요즘 원가를 모르는구만? 요즘 빼빼로 얼마나 팔아요? 요즘 얼마나 팔아요? 천 원? 빼빼로가 아니라 국업밥 2천 원? 국업밥 빼빼로가 다섯 개밖에 안 들어있다고? 한 통에? 네? 진짜로? 다섯 개 들어있다고? 아까 누가 아몬드 들고 있었는데 다섯 개밖에 안 들어있어 우리 까볼까? 아... 안rose 랜덤으로 팔아랑? 그럼 그래서 우리 얼마나 팔 거예요? ники기 stupid 원가의 20%만 더 넓고 팔겠습니다 저는 먹고살야되니까요 티 별 저는.... 잘해 주실래요.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몰라. 저도 만든게 좀 있어야 되니까 제 앞에서 춤춰주면 꼭 세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치면은 3,000원에 받아야겠다. 저도... 저도... 대신에 선착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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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둥이 행복이는? 저는 그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뭔가 추억을 남고 싶기 때문에 사진을 같이 찍으면 톡짜로 줄게요 이메틱하다 쓰리카 찍고 이제 선물로 주는거죠 우리 스민이는요? 저는 뭐 하나에 5,000원 하나에 5,000원이요? 하나에 5,000원 하나에 5,000원 하나? 하나? 하나야 그 대신 그 대신 두 개 사우면 1,000원 아 기적인 계산법이다 자 다음 다음 그다음대로니 제 이름은 한 하늘을 건려버린다 역시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 우리의 부스터가 간절한 소녀가 여기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이다. 부스터! 햄스터는 겁박증이 심합니다 여러분. 햄스터는 겁박증이 심합니다. 저는 겁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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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기억 못하실 게 아닙니다. 볼케이노 라이브 한 번. 볼케이노 가사가 기억하셨어요? 어디 부터 시작했지? 이쪽에? 이쪽이에요? 할게요. 어유... 오우... Like a volcano 손 닿으면 녹일 것 같이 No, to yellow 난 담은 척을 저음 내게 될 것 없죠 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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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게... 죄송해요 미안한데 다른데 없어요? 다른데 다른데 볼케이너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게요 아 조만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수빈씨 수빈씨 그러면 이제 수빈인가요? 아 이거 릭스 하나 미안하다 네 마이 턴 수빈이 진 것보다 다 이야 수빈아 일주일에 김치찌개 몇 번 먹어?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해 워낙 김치찌개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이게 그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너블? 얼굴이 자주 구울 때가 있어요 구절을 하는 편이고요 네 괜찮다 일주일에 만화야 두 번? 아 에이 진짜 두 번? 일주일에? 아 왜냐면 대상이면 주찌개가 너무 짜요 아 짜요? 네 만화야 두 번 물에 한 거 드세요 아 그러고 있어요 물을 좀 더 나와서 그래서 아 그건 좋은 답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소원 한 번 들어볼까요? 우리 수빈이 한 번 뽑아줄 수 있어요 아 저한테 날 보고 양정해 주세요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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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정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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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mesma 하하하하 그ciu하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거 Wer trade 하하하하 혜진이 형 진짜 심의 얘기를 뗀거잖아 아 이거 미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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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서 집가스 타다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여러분 OX 했으니까 타다오는 거 아니야? 다같이요? 다같이? 다같이요? 그러면 1,2,1호 여러분 1,2,1호 쓰고 잠깐만 이거야? 아 왜 플랫이 왜 더 빨라졌어? 이게 X인거지? 이거 부탁드려요 진짜 X, O 오케이 저거 했대요 시작 O, X, O, X, O 근데 그 노래가 뭐야? O, X, O, X, O, X, O 중간에 범추어 보고 있어요 O, X, O, X, O, X, O X, O, X, O, X, O 그렇게 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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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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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무튼 다 온다 지영이 나 다음이잖아 이제 내가 가? 나니 뭐야? 현진이 형에게 질문이 왔어요 나? 네 나 왜? 이번 안무의 영감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뭐야? 이번 안무는 어떤 영감? 나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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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락이요? 락? 락 말씀하신거죠? 빌드 락 어... 뭔가 이 포트를 서트린다? 약간 에너지를 보여줘야겠다 네, 에너지를 보여줘야겠다 즐기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즐기는거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좋아요 좋아요 허물이 나오네요 승짱이가 승짱아 이번 활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이번 활동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앨범에서? 앨범에서? 넘는 훌륭이 들어오는데 아 예 다 암 박자, 쉬고 둘 박자, 쉬고 셋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어두운 밤 소리치는 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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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나오게 멤버 다른 분들도 다 그거 해볼까요? 무슨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 좋아요. 그럼 현진이 뭐 좋아하세요? 나? 네? 네. 바리오 더 좋아합니다. 더보기 바려워? 네? 바리오 더 좋아. 바리오 더 좋아. 바리오 더 좋아. 대박 바쁠 줄 알았어. 저 밤이라고 그냥. 너무 어렸다니. 어떤 바리오란 들으니까 잠깐. 우우! 골라줘. 가리오! 너무 컴퓨터해 저한테. 아이고, 괜찮았어요? 라인 보다잏. 꼭 이래. 이거 봐. 뭐였지? 아냐. 승민아 너가 부러워. 험업이나 싸휘 마지막 곡 노래. 거기에 목을 30분 풀야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고요. 전 넘어갈게요 이하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보내주세요 저는 2부 좋아합니다 렛츠킷이 왜 나와요? 힙합 되게 목소리 되게 예쁘다 저 뭐 좋아하죠? 저 벨라펄스 좋아합니다 나 이미 존나 얼어 좋아 왜 이거 부르지 않아? 인상 timeless вол컴 툴 스플레이 Hawaii 저 방찬씨 우리 노래 좋아해요 잔아 온라 콤플렉스 와 얜 창빈이의...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스테이갈리고 불러줘가지고 정통받아가지고 이만해 창빈이가 불러주면 돼 발수 불러요 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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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한 날 위한 결말 예 맞아 노래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날씨 나처럼 구독의 1위 여러분도 아시죠? 네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참관 참관 이렇게 로봇 일단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용어는 왜 좋아하는 영화? 저는 그 메고버스 되게 좋아해요 멜릭스 라이브 듣고 좋아요 거기까지인가? 너무 짧네요 어째데요. 포커스도. 보여줘! 끊었나? 네.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지인문도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어두워지네요. 그러나 지금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추우니까 오늘 열 좀 내게. 왜왜왜왜. 아직 간다고 얘기 안했어. 저에게 락플레이 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 관계상. 진짜 케이스. 네? 케이스. 케이스 다시 이따. 케이스 다시 이따. 케이스 다시 이따. 두 분. 세 분. 세 분. 세 분. 세 분. 다 나오세요 그럼. 싫어? 케이스 243이니까. 세 명만. 오케이. 케이스 243이니까. 세 명이 있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사진을 같이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그럼. 빨리 사진 찍으시죠.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거 플래시 켜면 잘 안 나오니까. 잠깐만 이거 찍을 때까지만. 잠깐만요. 그럼. 어. 부탁드릴게요. 양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카드 드라마 락할게요. 락. 하나 둘 셋. 락. 참완트. 참완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이제 한바퀴 돌까 한바퀴 돌까 마무리 인사할지 아, 네 자, 그럼 저희는 네이선 마무리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나게 자유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길어, 길어 오늘 시간 날씨가 너무 많아서 진짜 날씨가 엄청 추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